안녕하세요. 락스위젯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무한으로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걸 구현해 볼까 합니다.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저런 배너 슬라이드를 jQuery 그리고 JavaScript로 구현해 볼까 합니다. 우선 JavaScript로 먼저 구현을 할 거고 같은 내용을 jQuery로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silver 회원 폴더, gold 회원 폴더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HTML 구조부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까지는 모두 작성돼 있고 CSS 일부와 스크립트는 작성을 해서 완성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ML 구조부터 볼게요. HTML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에 그림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제목 설명, 아래에도 그림 제목 설명 있고 중간에 이런 슬라이드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HTML 볼게요. 그래서 section1 그리고 section 가운데 애니메이션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 텍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순수 JavaScript로 할 거기 때문에 jQuery 코드는 모두 주석 처리했고 연결될 건 스크립트의 바닐라 라고 해서 연결해 놨습니다. CSS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CS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윗부분과 아랫부분까지는 배경으로 해서 이미지가 항상 가운데에 있도록 되어 있고요. 축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만 CSS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화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스크롤바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얘기는 지금 이 요소예요. 이 요소를 절대값으로 배치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에 CSS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스크립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을 보면 섹션 이하 제목 설명, 제목 설명되어 있으니까 볼 거 없고요. 애니메이션 부분은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과 오른쪽에 슬라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둘을 가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을 일단 가로 배치하고 얘는 어차피 앱솔루트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 UL을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의 UL과 아래로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의 UL은 앱솔루트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은 저는 얘로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와 얘 크게는 지금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CSS 봅시다. 애니메이션의 CSS를 작성해 볼게요. 위의 더미는 이렇게 해서 위아래 패딩이 있고 가운데 있고 배경 지정되어 있고 각각의 배경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미 안에 H2와 더미 안에 P 태그의 스타일은 잡혀 있고 애니메이션은 너비 80%의 화면에 가운데 있고 플렉스에서 현재도 가로 배치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에 둘을 품고 있는 부모한테 가서 간격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앱솔루트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자 슬라이드 안에 있는 업 앤 다운 그냥 묶어줄 용도로 DIV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요소 업과 다운은 앱솔루트로 처리할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겠고요. 자 컨텐트의 너비 좀 지정할게요. 50%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슬라이드 요 둘을 감싸는 부모가 클래스명 슬라이드니까 슬라이드에 가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할게요. 일단 탑 0에서 위에 딱 붙어 있게 해주고요. UL마다의 너비는 200px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스타일은 없애고요. 목록 표시가 지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일단은 LI들을 가로 배치할 건데 우린 세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방향을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러으로 바꿔서 세로로 나오게 해주고 간격은 30px 할게요. UL안의 LI의 스타일도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냥 회색으로 저를 할게요. 이게 뭐 그림과 설명, 제품 사진이 올 수도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여기 안에서도 누구를 지금 가운데 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 타이틀을 가운데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세로스 파일 컨텐트 센터, 교차축에서 센터, 타이틀은 100px 정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둘 다 앱솔루트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 위치를 잡아볼게요. 업으로 되어 있는 건 기준 위치 앞서 제가 기준을 누구를 잡는다고 했냐면 얘를 감싸고 있는 이 부모 80%의 너비를 잡고 있는 부모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기준을 잡고 올게요. 애니메이션에 가서 포지션, 발러 팁, 기본 값이 아닌, 스태틱이 아닌 걸로 해서 해주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위아래로 삐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의 높이도 지정을 하고 이 높이보다 넘치는 건 overflow, hidden을 걸어서 안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됐고 이제 얘의 ul이 지금 한 자리에 겹쳐있는 상태니까 ul에 가서 down은 여기 오른쪽에 지금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기준 위치에서 여기에 딱 붙어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right, up은 조금 더 떨어져서 여기 위치에 있게끔 right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즈 안에 up과 down이에요. 그냥 밑에 쓰겠습니다. 자, up부터 오른쪽에서 220 픽셀이라고 할게요. 얘 너비가 200이었으니까 간격 20을 떨구고 전 배치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down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딱 붙어있게끔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얘를 하나는 위로 원성본을 보면 하나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걸 만들 거고 하나는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걸 만들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위쪽으로 한 칸 정도는 올릴게요. 이게 100이었고 얘가 130이었으니까 위에 130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down을 이 자리에서 transform을 이용해서 translate, y 값으로 마이너스 이 슬라이드에 하나 그리고 마신까지 포함해서 130 픽셀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에서 오버플로이드를 껐다 켰다 해보면 확인이 되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검사해 보면 개발자 도구 보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오버플로이드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면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내려갈 거니까 여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빈틈이 안 보일 거고 얘야 어차피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얘는 내려갈 거고요. 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구현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 1번 다음에 6번이 보여야 되니까 아랫도를 빼서 제일 막내 LI를 빼서 저기 맨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또 내려와서 5번이 이렇게 있으면 또 5번을 빼서 위로 올려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LI 중에서 막내를 빼서 첫째로 막내를 빼서 첫째로 넣겠다는 얘기고요. 얘는 얘 같은 경우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1번 얘가 2번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첫째를 빼서 1번이 들어오면 첫째를 빼서 얘는 막내로 무조건 눈에 보이는 첫째를 빼서 막내로 이렇게 해서 내리는 식으로 해서 무한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둘 다 방향에 따라서 막내를 빼서 위로 올릴지 첫째를 빼서 아래로 내릴지만 다르고 이것들이 해당 방향으로 지정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서 자바스크립트의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고 얘는 계속 아래로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내려가는 속도나 그런 것들은 모두 똑같을 거니까 저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함수에다가 요 녀석을 위로 올려줘 요 녀석을 아래로 내려줘 라고 해서 요소 내가 움직일 요소를 지정하고 그 요소가 움직일 방향을 지정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함수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HTML에서 여기 지금 스크립트 바닐라라고 해서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클래스명, 클래스명 예를 들어서 업을 위로 올려줄래? 라고 이렇게 시킬 거거든요. 업을 위로 올려줄래? 라고 시킬 거고 또 클래스명 다운을 여기에 클래스명 다운은 아래로 내려줄래? 라고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클래스명 다운을 아래로 내려줄래? 라고 해서 대상과 방향을 지정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슬라이드라는 함수가 있고 이 슬라이드에는 누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저는 누구를 타겟 EL이라고 할 거고요. 디렉션에서 방향을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두 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들어온 거 가지고 그게 업이면 업, 그게 다운이면 다운을 변수명, 타겟에 지정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로 일단 요소를 선택할게요. 그래서 여기 타겟에 EL로 요소가 들어오면 걔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키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를 변수로 잡을게요. 첫째, first list 라고 하겠습니다. 타겟 안에서 for selector에서 LI를 변수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움직일, 한 칸씩 움직일 거리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const, 슬라이드의 height를 구할게요. height는 얘의 높이, 얘의 높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의 높이는 offset height 플러스 margin까지 포함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margin이 아까 30이었어요. 30을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변수들은 잡았고 이제 up으로, up으로 먼저 움직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고 이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할 일도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한 칸 이동을 해서 움직인 다음에 4초에 걸쳐서 전 움직이라고 할 거고 등속으로 움직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또다시 이 함수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 여기 이 변수명에다가 함수를 그대로 담을 겁니다. 타겟, 이거 움직여줘 라고 해서 타겟을 넘어오고 있었고 거기에 애니메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JavaScript에선 대가로 안에다가 속성값, 속성값을 넣는 거였고요. 여기 뒤에다가는 duration, easing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저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다시 한 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저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일을 해서 onFinish라고 함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onFinish라는 함수를 하면 저 애니메이션이 4초에 덜쳐서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바로 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한 번 움직인 다음에 앞서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위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첫째를 빼서 막내에 넣어줘야 되고요. 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막내를 빼서 다시 위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다시 top값을 바꿔놓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움직이는 거 direction이 만약에 up이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위쪽으로 요소의 top값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은 top값이 0이고 top값이 0으로 4초에 걸쳐서 등소로 바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top이라는 속성의 값이 만약에 direction이 up이라고 한다면 자,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30 픽셀씩 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값이 우린 변수에 잡혀있었고요. 만약에 up이 아니고 down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top값을 늘리면 top값을 커지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에 130 픽셀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변수로 잡았어요. 여기 위에서 슬라이드의 height를 변수로 잡았고 얘가 마이너스하고 여기에 픽셀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backtick으로 해서 backtick으로 해서 변수명 javascript에서 변수명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에 down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해서 내려가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중괄호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중괄호 안에 이렇게 해서 이 top이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top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30 픽셀의 픽셀로 위로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적어야 되겠죠. 시간, duration, 4초 이징은 등속으로 할게요. linear, 등속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작성 안 했고 우리는 up에다가 이렇게 시켰고 down 이렇게 시켰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 면을 볼게요. 재료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4초에 걸쳐서 딱 한번 움직입니다. 움직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그대로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재료고침 좀 해볼게요. 1이 올라가면 다 올라간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검사점을 해볼게요. 지금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녀석 여기 있던 이 녀석을 밑으로 빼서 아랫주로 내려줘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막내를 빼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려왔으니까 그거를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고 나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작성해 볼게요. 지금은 한 번뿐이 이동을 안 했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여기 이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요. 방향이 만약에 디렉션이 만약에 업이라고 한다면 할 일 else 안이라고 한다면 할 일 해볼게요. 자, 디렉션이 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첫째를 빼서 막내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에서 이 요소를 선택을 해서 이 요소를 선택해서 얘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요거요. 요건 대상 타겟으로 들어와 있고 이 타겟의 기존의 내용의 뒤에 넣는 거 append child를 해서 첫째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의 append child 타겟의 기존의 내용의 뒤에다가 앞서 우리 변수명 first.li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걔를 넣어준다라고 하고 자, 반대로 down이라고 한다면 막내를 선택해서 그 막내를 앞쪽에 넣어줘야 돼요. 자, jQuer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repend2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prepend2가 없습니다. append child까지는 있지만 prepend2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막내를 선택을 할게요. last.li는 현재 타겟에서 막내를 선택을 합니다. call.selector에서 li 중에 last.child에서 막내를 선택할 거예요. 이 막내를 선택해서 우리는 첫째의 앞쪽에, 기존의 첫째의 앞쪽에 넣어줘야 돼요. 타겟의 insert before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넣을 대상 last.li를 어디에? 타겟의 first child. 이렇게 첫째 요소를 선택해서 그 첫째 요소의 앞에 라고 하는 겁니다. 타겟의 first. 타겟의 first child에서 이 요소의 앞에 insert before입니다. 이 요소의 앞에 누구를요? 지금 막내를 선택해서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탑값이 0으로 다시 바뀌어줘야 돼요. 좀 전에 우리는 탑값을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130으로 바꿔놨었고요.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마이너스 130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사용자 모르게 앞돌을 빼서 맨 뒤에 넣었고 윗돌을 빼서 맨 아래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규묘하게 타겟의 타겟의 스타일 해서 얘의 탑값을 다시 0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직 계속 반복하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끝난 다음에 자리를 재배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뀌어있고 보시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2번이 되어 있고 검사 좀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보면 지금 맨 위에가 이제 2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첫째 1번을 빼서 어디로 넣었냐면 맨 뒤에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간 녀석을 보면 다운되어 있는 녀석을 보면 얘입니다. 자 위쪽에 6번이 있을 거고요. 6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여기 막내를 선택해서 첫째에 before 여기에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탑값은 둘 다 0이에요. 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밑돌 빼서 위에 넣고 아랫돌 빼서 위에 넣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배치한다면 다시금 이 애니메이션 얘가 실행되면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다시 실행될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하면 되는 거였습니까? 타겟에 지금 거를 그대로 넣어요. 자, up은 up대로 넣고 down은 down대로 넣을 거니까 슬라이드에 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이 onfinish 안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걸 일명 제기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onfinish 얘가 끝나면 이 함수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실행을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면을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지금 이제 아래 것만 보고 있고요. 아래 거를 보면 내려가면 순간 계속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다 6번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다시금 막내를 빼서 위쪽 올려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슬라이드가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반대로 해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무한 슬라이드를 구현했는데 개발자 도구 다시 한번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여기에서 탑값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수 자바스크립트의 이 애니메이트는 얘가 jQuery처럼 탑값을 직접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탑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구현하는 걸 완료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jQuery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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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